자 저희들 티비에 저 밑에 애플티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애플티비를 새로 설치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했어요 그래서 요 넷플릭스가 잘 설치가 안됩니다 이게 이제 무한루프에 빠지 빠지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인데 애플티비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다 하면 이렇게 넷플릭스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넷플릭스 어카운트는 있고 이건 이제 재설정을 하거나 뭘 해서 넷플릭스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알려져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애플티비의 넷플릭스 앱이 이렇게 무한루프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탈출하냐 이게 이제 단순한 그 버그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더블클릭합니다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죠 아이디 나오는데 이제 넷플릭스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뭐 안됩니다 이렇게 안되면 다시 빠져나가서 빠져나가요 매뉴얼으로 빠져나갔다가 그러고 다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가도 안되죠 그럼 더블클릭하면 아 이제 패스워드 이제 패스워드 쓰라고 하는데 이때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 패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집어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빠져나갑니다 여기 매뉴얼을 누르면 빠져나가죠 매뉴얼을 누르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이제 또 들어가요 또 클릭 클릭해서 또 들어갑니다 클릭하고 더블클릭 해보고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하면 무한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 애플티비를 새로 설치하고 넷플릭스 뭐 재설정을 하거나 그래서 넷플릭스 앱이 애플티비에서 잘 동작 안할 때 특히 무한루프에 빠질 때 그럴 때는 이 애플 리모컨에서 이제 계정 설정하고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가면서 이메일도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주고 다시 들어가면 바로 다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자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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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